오늘은 내 20대 마지막 크리스마스 가시난지 이틀째 되는 날이다 마감 때문에 크리스마스 당일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전에 주문폭기나 봤다 식발 이게 나라냐 이렇게 내다버린 크리스마스를 지금 되찾아보려고 한다 우선 필요한 건 여자친구 1일 여자친구도 섭외했으니 낭만적인 데이트를 즐겨보자 하지만 집 밖에는 역병이 도는 관계로 나와 미돌이 짱을 위해 크리스마스 데이트는 이세카이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우선 미돌이 짱과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적당한 곳에 별장을 지어보도록 하자 그로부터 몇 분 후 아늑한 별장에서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바깥 경치를 바라보며 미돌이 짱과 느긋하게 지내는 이 시간도 나쁘지 않 아 아